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조선 전기 정치 파트의 이론이 좀 다소 길었죠. 이게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에 나오는지 문제 페이지 16문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적용 기출문제에 지금 푸는 거 전부 기출된 문제고요. 어떻게 실제로 푸는지에 대해서 방식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가, 나, 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이 나오고요.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에서 정권을 장악했다. 한양을 도우부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했다. 이건 천도 부분이네요. 나에 해당하는 건 천도 부분이고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해서 토지제도를 개혁했다. 순서상으로 조선의 개혁, 조선이라는 개국이 먼저 나오는 부분은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가 먼저 나와야 되는 순서네요. 가가 아닌 것은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천도가 먼저냐, 과전법이 먼저냐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천도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전법을 제정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천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다음에는 다가 나와야 되는 순서여서 2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순서상 가, 다, 나의 순서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 게 보입니다. 자, 2번으로 답 찾고요. 두 번째, 2번 문제에 다음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왕, 이 왕의 재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천도를 위해서 축조한 궁궐과 전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한 왕, 그 신하를 불러서 전각의 이름에 담긴 뜻을 묻는다. 네, 지금 천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수도를 옮긴 적이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양을 계속해서 수도를 쓰고 있고 그 뒤시기에는 천도 내용이 나오지 않죠. 처음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역사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출발하기 위해서 초반부에 바로 천도를 하고 그 뒤로 쭉 한양을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도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양으로 천도한 시기로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축조한 궁궐 그리고 전각의 이름을 어떤 특정 신하에게 지으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거는 경복궁의 어떤 청사진 그리고 나아가서 한양의 청사진을 그렸던 정도전을 읽고는 말입니다. 이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정도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정도전이 옹립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경이 지어 올린 전각의 이름 중에서 근정전, 여기 이게 힌트가 되겠죠. 경복궁에 있는 전각의 이름입니다. 부지런히 정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 볼게요. 항문연구기관인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여러분 집현전은 세종 때 설치되는 거죠. 이건 세종이니까 아닙니다. 왕이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2번이 답이네요.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해서 왕이 계승권자가 아니었던 훗날에 태종 이방원이 나중에 세 번째 왕으로 또 지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2번이 해당 사항이 되겠고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서 호패법이 실시가 되는 것은 이 호패법 자체가 일종의 신분증 제도인 호패법은 태종 이방원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가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국가의 의뢰를 정비한 국조오뢰이라는 책이 완성된 것은 성종 때 일입니다. 성종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일종의 고액화폐입니다. 고액화폐를 찍어내는데 궁궐이라고 말하는 여기는 경복궁이고요. 경복궁의 어떤 증축이죠. 중건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은 이 후반 시기로 한참 넘어가서 고종 때 일입니다. 고종 때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당백전을 주도를 하게 되죠. 이거는 고종 시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정답 2번으로 찾아주고요. 자 3번 볼게요.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얼마 전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서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 힌트 1번 신문고 뿐만 아니라 문화부를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화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키셨다네. 여러분 문화부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어떤 관청기구 중앙시스템의 이름인데 이거 없애고 의정부를 새로 설치를 하면서 문화부 낭사에 해당하는 고위 직책을 사관원이라고 하는 관청으로 따로 독립시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독립이기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이기도 했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이 왕은 태종 이방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원 제위 시기에 사실로 오른 거 태종 시기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명예신종에 대해 제사하는 대보단이 설치되었다. 우리가 왜 중국의 중국 황제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단을 설치하느냐 우리나라의 그 전쟁 때 파병을 하도록 해준 그때 도와준 황제여서 이런 걸 설치하기도 했어요. 이건 숙종 때입니다. 좀 많이 뒤식이죠? 아니고 백과사전유의 의서인 의방유취가 편찬되었다. 이거 이제 세종식이 이릅니다. 아닙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이 육조직계제를 처음 실시하는 게 바로 태종 이방원의 업적이었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되는 것은 성종 때 일이고요. 이건 성종이고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가 간행이 되는 것은 뒤식이로 쭉 넘어가서 영조 시기의 일입니다. 영조.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밑줄공은 구강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장영실. 장영실이란 이름에서 구강의 명으로 이거 바로 세종대왕인 거 알겠죠? 자 세종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볼 수 있죠. 집현전 설치가 됐었고 농사직서를 읽고 있는 지방관. 농사직서를 편찬하죠. 이건 맞는 얘기.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는 학자. 역법서로 칠정산 편찬하죠. 주자소에서 가빈자를 제작하는 장인.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화통도감에서 화양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이거는 세종대가 아니고 고려 말기의 우왕 시기의 일이죠. 최무선 화통도감 기억하실 겁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네 뒤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구운 이 왕의 제외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이번엔 오른 것을 찾아볼게요. 이만주 정벌도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들었던 최윤덕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최윤덕, 여진족 그리고 사군을 설치했다. 압록강 근처에. 사군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군 육진이라는 게 있죠.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이들을 파견해서 북방의 영토를 개척하고 국경선을 확정한 사람. 이 시기는 세종대왕 시기입니다. 세종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오른 거 골라볼게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이거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효종 시기입니다. 이거는 효종 시기고요.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이 설치가 된 거는 정조 시기입니다. 정조. 강홍립 부대가 사로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강홍립이 나오면 광해군 시기로 볼 수 있겠죠. 중립외교를 해당하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우리가 임진을 한 이후로 이게 단절되었다가 임난 이후에 다시 통신사를 파견해주는 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임진을 한 이후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종 시기가 아니겠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혜약조가 체결되었다.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무역을 일부 허용하는 개혜약조라고 하는 것을 세종대에 허용을 합니다. 요게 세종 시기 걸로 맞는 걸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5번 지금 왕의 업적을 연결하는 문제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성산문이 성산문 집현전 학사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시기를 머릿속에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형승 및 박팽령 등과 함께 상왕의 보기를 모의하여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단종입니다. 단종.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단종 보기 운동이네요. 근데 이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왕이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는가 내가 너네도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 친히 이 왕이 침국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단종을 패위하고 단종에게서 왕을 뺏은 이 단종의 삼촌이죠. 세조 얘기입니다. 세조. 이 왕은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습니다. 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유자광이라는 사람의 고변으로 남의를 처형하였다. 남의장군이라는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남의장군. 이거는 좀 생소하지만 예종식이 1이에요. 일단 이거 X 치겠습니다. 변급, 신류 등을 파견해서 나선정벌을 단행했다. 나선정벌 나오는 거 이 나선정벌에 포함돼가지고 군대를 파견하는 거는 효종시기의 또 일이고요.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길도 토착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세조시기의 일이죠. 이시의 난이 좀 크게 일어났는데 이거를 진압하는 거가 세조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목대비의 유폐, 영창대군의 사살을 명분으로 폐위되었다. 이 폐모살재라 그러죠. 비록 친한 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죄목으로 폐륜이다. 라고 이게 명분을 제공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었던 사람 이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개문신제라는 독특한 제도로 시행한 것은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오른쪽에 7번 올라가겠습니다. 7번 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은 이 가라고 하는 왕이 정희왕후 등 3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이라고 불렸던 궁궐을 수리해서 만든 궁궐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등등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한 사람 이렇게 이룬 게 많은 사람 이룰성자를 받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은 13살에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정희왕후를 포함해서 대비이 마마가 3분이나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창덕궁 내부에서는 3분의 대비들이 같이 지내기에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시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창덕궁 바로 옆에 창경궁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심이 지극한 어떤 궁궐이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도 이 창경궁을 효도 궁궐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종입니다. 성종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탕평비, 탕탕평평, 붕당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고 하는 거죠. 성종 시기에는 아직 붕당이 출현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탕평비는 영조 시기에 건립이 되는 거고 상평통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고 부르는 이 통전 있죠. 이게 본격적으로 주조되고 유통되는 것은 숙종 시기입니다. 숙종. 악학괴범이 관행되었다. 이런 책 같은 거가 주로 성종 시기에 많이 완성이 되죠. 우선 3번으로 체크는 하고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전쟁 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선조 시기의 훈련도감, 임진을 안을 겪으면서 훈련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초계문신제가 시행되는 것은 정조 시기의 일입니다. 초계문신제, 장용령, 수원하성 이런 거 나오면은 정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고. 8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왕명으로 가에서 중죄인을 추곡한 결과가 기록돼 있습니다. 조혹이라고도 불린 이 기구는 강상죄, 반역죄,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강상죄와 반역죄를 철결을 했고 판사,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강상죄하고 반역죄가 언급되는 요거. 그래서 국왕의 직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요 기구는 의금부라고 합니다. 이거 의금부네요. 자, 의금부의 기록입니다. 의금부,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였다. 바로 맞는 내용이 나오네요. 왕이 바로 관리하는 기구가 의금부의 특징이죠. 자, 사람의 권위로 중종 때 폐지된 기구는 소격서입니다. 도교 행사를 주관했었던 소격서가 폐지가 됐고요.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리는 거는 홍문관입니다. 요건 홍문관이고 5품 이하의 관리에 대한 석영권, 사인, 동의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사헌부 사관원의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사로 불린 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였고요. 서울 출신, 서울은 첩의 자식입니다. 원래는 관직을 하면 안 되는데 특정한 왕의, 왕이 이제 법을 바꾼 덕분에 요거를 할 수 있게 됐죠.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귀형된 거는 규장각이라는 곳입니다. 현재 창덕궁 안쪽에 재건이 되어 있죠. 자, 정답은 의금부의 설명 1번으로 찾겠습니다. 자, 다음 장 9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 모든 관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등등등등 이런 일을 하는 기구는 어디냐, 백관을 규찰하고 감찰한다, 잘못한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때로 잘못된 게 있으면 탄핵도 하는 겁니다. 요 기구는 사헌부입니다. 자,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찾아볼게요.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는 수도 한성이죠. 서울, 이건 한성부입니다. 1번은 한성부고요. 고려의 삼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 고려시대 삼사는 곡식의 출납이랑 회계를 맡았어요. 그거는 육조 중에서 호조에서 하는 일입니다. 호조, 조선시대에는요. 조강조를 비롯한 사람의 건의로 혁파, 없어진 거는 소격서입니다. 도교 행사 주관하는 소격서 없앴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한 거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방에 관련된 임시기구를 설치했는데 이 전쟁이 좀 길었고 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안 없어지고 계속 잔류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대해진 기구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혁파하는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비변사, 4번은 비변사입니다. 5품 이하의 임명,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동의권, 석영권을 행사했다. 이게 사헌부의 특징이죠. 사헌부 혼자 한 게 아니고 사헌부하고 사간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양사라고 하죠. 여기에 대간이라고 불리는 관리들이 이 석영권을 행사를 합니다.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회계도입니다. 미원은 가 기구의 별칭이고요.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는 관청이랍니다. 간쟁, 논박, 일종의 언론기구이면서 뭔가 견제기구이기도 하죠. 소나무 아래에는 개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이 기록돼 있습니다.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던 관청, 태종이 따로 뚝 떼가지고 만든 이 관청, 사간원입니다. 사간원, 바로 위에 사헌부하고 같이 묶여서 양사로 불렸던 기구죠. 사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아보겠습니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비서기구는 승정원입니다. 이거 승정원이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수도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 한성부죠. 이거 한성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이게 사간원의 특징이죠. 답은 3번이네요. 3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것은 역사서잖아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주인을 다스린 것은 국왕직속사법기구였던 의금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체크하시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11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런 거 어렵죠.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시기,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 앞에 일어났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재문 유자광, 김종직, 조의재문이 나오네요.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감히 이와 같이 부도한 말을 했으니 벌을 주세요.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이걸 다 불태워버리고 가능한 사람까지 죄를 다스리길 청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 조의재문을 썼던 김종직은 이미 이 시대에는 죽은 상태였는데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부관참실을 하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파도에 쓸려가듯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이기도 했고 최초의 첫 번째로 일어난 사화이기도 했죠. 유자광이 고변으로 일어났었던 이 사화는 첫 번째 사화였던 무호사화입니다. 네 번의 사화 중에서 연산군 시기에 일어났었던 첫 번째 사화죠. 무호사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박원종 등이 이 진성대군이 훗날에 중종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종 반정입니다. 지금 임금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연산군이 되겠네요. 이걸 왜 대비한테 말할까요? 조선 왕조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음 왕을 지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왕실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대비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도 그렇고 나중에 광해군도 그렇고요. 반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다음 왕을 지목하고 정통성을 인정받는 권리는 대비에게 있습니다. 대비한테 이거를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되겠네요. 연산군과 중종 반정 사이에 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서인, 동인 이렇게 붕당으로 쪼개지는 것은 조금 더 뒤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아니죠. 서인의 반정이라고 한다면 인조 반정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왕을 뒤집어서 다른 왕을 세우는 거거든요. 몇 번 없었죠. 연산군 시기가 아니라면 광해군 시기입니다. 광해군을 누르고 올라가는 사람은 인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서인의 추대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죠.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강조 일파가 제거되었다. 이게 기묘사화잖아요. 기묘사화. 기묘사화는 중종식이 일어난 일이어서 나의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이식이 일이 아니라 나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1번도 나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사이가 아니고 2인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2인좌의 난인데 시기상으로는 영조쯤으로 한참 넘어가야 되는 나의 이후의 일입니다. 소론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나중 시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패비윤 씨 사사사건을 빌미로 김괭필 등이 처형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패비윤 씨 사사사건 이거는 갑자사화입니다. 패비윤 씨는 연산군의 어머니죠. 모호사화가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둘 다 연산군 시기의 일이고요. 이 두 사화를 겪으면서 크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서로 생각을 모아서 연산군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대하는 게 진성대군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이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갑자사화로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번 히빈 장씨 소생의 장희빈이죠. 원자책봉을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환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발생한 거는 숙종식입니다. 숙종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2번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른 거 찾을게요. 이것은 능주목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선생 정려유업입니다. 정암선생은 소격서 폐지 힌트에 밑줄 그어 볼게요.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으로 능주에 유배되었습니다. 소격서를 폐지하고 현량과를 실시하는 거 했었던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조광조입니다. 중종 시기에 중용됐었던 조광조가 있는데 이 조광조가 실각하게 되는 사건이 그 주초위왕 사건 김효사화가 있죠. 김효사화에 휩쓸려서 같은 계통의 사림이었던 이 선생님도 유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김효사화가 되겠네요. 김효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 보겠습니다. 김종직의 조이재문이 빌미가 돼서 일어났던 건 김효사화가 아니라 연상군 시기, 중종 이전 시기, 연상군 시기에 있었던 무호사화입니다. 이거는 무호사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서 있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조금 더 나종 시기인데 숙종 때 크게 세 번의 환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 정도가 서인이 다시금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인 쪽에서 밀었던 이제 쪽의 세력의 사람이 인연왕후 쪽 사람이 되겠네요. 이거 뒤에 시기로 나오죠. 이거는 환국 시기로 넘어가야 되고 윤희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윤희, 그리고 윤원형 일파가 있었죠. 대윤, 소윤끼리 서로 외척끼리 싸운 거 이거 을사사화입니다. 맨 마지막 사화예요. 을사사화. 상왕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킨 거는 단종 보기 운동입니다. 사화가 아니고 더 앞시기에 있었던 운동이죠. 앞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그쵸? 이거랑 같이 조강조가 좀 세게 나간 거예요. 가짜 공운을 가지고 있는 공신의 그거를 삭제하자. 여기에 발끈했었던 이 훈구 세력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 주초위왕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류가 돼서 기묘사화가 일어났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 볼게요. 밑줄군 왕의 제외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왕이 이르시기를 요즘 일로 말하건대 임걱정이 많은 죄를 짓고도 오래도록 법을 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욕만 당하고 쉽게 잡지를 못하니 이는 오로지 경외가 무비를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뒷날 을묘년의 외변과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니 한심하구나 라고 하셨다. 이왕 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임걱정이 나오고요. 을묘 외변 이런 글자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뒤숭숭하죠. 임걱정 같은 도적이 출연했었던 이 시기, 이 시기는 명종 시기입니다. 이 명종 시기는 외척들 간의 다툼과 큰 흉년, 기근, 그리고 이상기후 같은 걸로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명종 시기의 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명종. 명종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좌이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거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요. 예송은 장례 절차에서 상복을 몇 년을 입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어떤 뭐 어머니죠. 대비가 이거를 몇 년을 입을 거냐는 거예요.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거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효종이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원론적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는 게 예송입니다. 거의 뭐 탁상공론의 끝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예송 논쟁은 효종이 죽고 나서 그 뒤에 현종이라는 사람이 죽이 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상으로 현종 시기고요. 1번 아니죠.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이게 명종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번이죠. 이런 을사사화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국이 혼란하고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그래도 굉장히 힘든 일이 겹치고 있는데 정사를 돌보지 않아서 도적대들이 막 출연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임걱정이 있습니다.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김종직 이거 성종 시기에 진출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종. 사림이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더 뒤에 시기의 일이죠. 선조 시기로 넘어가야 이렇게 붕당이라고 하는 게 출연을 하게 됩니다. 페비훈 시 사사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관련자들이 화를 입은 것은 이거는 을사사화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갑자사화입니다. 연상군 때 일어났었던 갑자사화죠. 이건 연상군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을사사화가 발생한 거 명종 시기 2번입니다. 자 14번 가와 라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또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년 봄에 힌트 갑자년.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임금이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 페비훈 시인 거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우리 엄마가 죽은 거에 대해서 관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역죄로 추죄해서 팔촌까지 연좌시켜서 죽이거나 유배했다. 페비훈 시의 사건을 빌미로 일어났었던 갑자사화입니다. 연상군이죠. 연상군. 연상군 시기에 두 번 사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화입니다. 조이재문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화가 또 있었답니다. 나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조이재문이 나오죠. 조이재문. 네 요거는 무호사화입니다. 이 무호사화도 연상군인데 얘가 먼저 일어났죠. 이게 먼저 일어나고 몇 년 있다가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나가 가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사화는 총 네 번이 있는데 연상군 시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사화가 바로 무호사화가 되겠습니다. 순서상 보면 지금 사화 내용이 나오겠죠. 우선 다른 거 볼게요. 정유년 이후부터는 조정신화들 사이에서 대윤이니 소윤이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큰 화를 만들어낸다. 대윤 소윤 외척들의 갈등으로 일어났었던 사화가 있습니다. 여기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우린 이것이 명종 시기의 을사사화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화의 순서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화죠. 그리고 언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고자 청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더니 점점점점점 경들은 먼저 그를 없앤 뒤에 보고하라. 그래서 조광조가 나중에 결국에 사약을 받죠. 이것은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때죠. 자 순서가 지금 나오네요. 연상군이 가장 먼저입니다. 연상군데 첫 번째 사화가 나에 해당하는 무오사화이기 때문에 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지울게요. 나머지 지우고 무오사화 다음에 갑자사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묘사화 그 다음에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나, 가, 라, 다가 되겠죠. 나, 가, 라, 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볼게요. 가와 나 사인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사인 시기에 있었던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사헌 등의 아뢰기를 전국공신은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패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패위된 왕입니다. 패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패단은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쏘지 않을 것이니 삭훈해야 합니다. 이거 위훈 삭제네요. 여기에 전국공신은 반정공신이죠. 연상군을 패위할 때 중종을 옹립할 때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전국공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엔 가짜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해야 된답니다. 이것은 위훈 삭제를 건의하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그러면 이 시기는 중종식입니다. 중종식이네요.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시기는 김효원과 심의겸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붕당이 됐네요. 선조 이후에 붕당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같은 사림인데 서로의 집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잘 보니까 나이대도 달라요. 신진사림과 기성사림입니다. 얘네들이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원래 같은 그릇에 있었는데 쪼개져가지고 두 개의 구슬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각기 붕당이 되어서 대립하였다. 이것은 선조 시기의 일입니다. 자 왕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네요. 이 사의 시기로 맞는 거 골라 볼게요. 외척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외척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된 거 이거 대윤소윤으로 나눈 명종 때 을사사화 때잖아요. 중종이 죽고 죽이하면 잔 사람이 인종이고 그 인종 다음이 바로 명종입니다. 이 명종 뒤에 나오는 게 선조죠. 여러분 왕의 순서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1번입니다. 답이 나머지가 너무너무 아니면 되는 거죠. 나머지 오답 찾아볼게요. 조이재문이 발단돼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는 이 사화는 조이재문 첫 번째 사화였던 무호사화입니다. 중종보다 이전식의 연상군이니까 가의 이전이에요. 사의가 아니라 가의 이전.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 탕탕평평 탕평비를 세우는 거는 영조가 하는 거라서 나의 뒤쪽입니다. 사의가 아니라 나의 뒤. 희빈 장씨의 소생. 장희빈이에요. 원자책보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환국이 발생하는 거 숙종식의 일입니다. 이것도 나의 뒤식의 일이겠죠. 패비윤씨 사사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괭필 등이 처형됐다. 이거 연상군의 갑자사화입니다. 가의 이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1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16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을 터벌하기 위해서 정여립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이거 정여립의 모반사건입니다. 정여립은 동인 쪽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정여립의 모반사건때문에 여기에 몰려가지고 동인들이 대거 전개해서 축출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정여립의 모반사건 이후에 직후에 뭔 일에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 찾는 거예요.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함경도에 살았던 이시애가 지역차별에 반하면서 일으킨 난이죠. 이시애의 난입니다. 이시애의 난은 세조 시기에 일어나서 진압이 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니까 아니죠. 기축옥사로 이발 등의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 정여립의 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대대적인 옥사가 기축옥사입니다. 2번이 답이네요. 2번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 양재역 벽서사건은 명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문정황후를 비방하는 얘기입니다. 이 명종 시기로 언급이 되는 거니까 이전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 선조보다 이전 시기니까.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건 개유정난이죠. 한참 앞선 시기입니다.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같은 선조식이긴 하지만 일단 붕당이 쪼개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정여립의 난이 일어나요. 요거 직전의 일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 16문제 지금 풀어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 왕의 업적들은 좀 정해진 것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어려운 거는 이 사화의 진행 순서라던가 반정의 진행 순서라던가 이런 거 이런 순서가 섞여가지고 나열하거나 어떤 특정 사건 사이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머릿속에 이건 약간 사실 왕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 태정태세에 혹시 외우는 친구들 있으면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외워놓으면 급할 때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왕보다 먼저 나온다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셨다가 순서를 좀 나열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치 파트 어렵지만 나오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전기 정치 상황에 대한 거 문제풀이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주제를 확